천사표 연기를 보여줬던 탤란드 이유리씨가 질투의 화신으로 연기 변신을 시도합니다. SBS 드라마 사랑과 야망에서 천사표 선의 역을 맡았던 이유리는 차은택 감독의 단편 영화 애가에 날카로운 질투심과 강한 소유욕을 가진 유리 역으로 출연을 하는데요. 이유리는 친언니 역인 전인화씨와 한 남자를 두고 미묘한 삼각관계를 펼칩니다. 그동안 사랑과 야망, 부모님 전 상석, 영재의 전성시대 등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유리는 최근 쏟아지는 드라마와 영화 출연 제의로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